다 인생은 누구나 나이 먹는 거예요, 네? 나도 엊그제 젊은 거 같은데 70까지 다 됐고 이 시각 세계는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윤진호 2300만 당신이 우리의 뿌리임을 잘 알게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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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젊은 친구들 여기 재밌죠? 할아버지들 다 인생은 누구나 나이 먹는 거예요 응? 나도 엊그제 젊은 거 같은데 70 그러니까 아직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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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쉽지만 3.1운동 직후에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 권법제일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것을 그때 정했거든요. 이 건물이 대한민국이 탄생했는데 결절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이 건물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입니다. 이 건물이 대한민국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. 이 건물이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. 이 건물이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. 이 건물이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. 이 건물이 대한민국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. 이 건물은 제일 먼저 인승합니다. 이 건물이 대한민국은 다른 다륜에 있는 것입니다. 이 건물은 그냥 이 건물이 대한민국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.